툭하면 음모론 왜일까 음모론이요 음모론이라면 무슨 음모론을 말하는 걸까요 일단 영상이 하나 있는데 어제 어제 패널로 여기 한 분인 민주당 소속인데 출연을 좀 하셨거든요 근데 살짝 그런 취지의 얘기를 좀 꺼내셨어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대화를 오늘 보다 보니까 한재림 감독의 더킹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영화 보면 검찰들이 캐비넷에다 연예인 범죄를 집어넣고 있다 필요할 때 꼭 한 뺏듯이 쓰는 거예요 준비한 것과 우리가 기획하고 수사하고 그리고 기소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것이다 정말이지 세상의 왕이라고 된 것 같았다 영화 속의 얘기를 이용해서 해서 봤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건 민주당 소속이신 분이 최근에 이성균 씨 마약 관련 의혹이 있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승희 딸 학폭 의혹과 강서구 총장 보궐선거 패배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쩌다 이런 묻는 기사가 이성균 마약으로 덮였다 이거 뭔가 누군가 일부러 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어떤 주장이죠 주장을 꺼내놨어요 지금요 이게 좀 앞서 영상도 목소리도 풀었지만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민주당이 있나 봅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약간 음모론적 시각이잖아요 그러면서 과거에도 이런 일 있을 때마다 뭔가 덮었다 이슈를 이슈로 덮었다 이런 약간 주장들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에서 반응을 좀 보였죠 참 공당의 부대변인이 아무 증거도 없이 대중을 선동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생각해요 김승희 전 비서관 건은 저희가 덮을 이유도 없고 덮어지지도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권 그리고 이성균 씨 마약권 이거 보면 같은 날부터 본격적으로 보도되고 얘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이렇게 덮으려고 뭐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지금요 정광선 변호사께 검찰 출신인데 정광선 변호사님 실제로 검찰 캐비넷에는 그런 파일이 막 쌓여 있습니까 그런데 예전에요 독재시회 때는 대검 중수부가 있었잖아요 중수부에서 전국에서 올라온 어떻게 보면 첩보가 있어요 지자체 단체장이랄지 정치인들 국회의원 약간 좀 유력하신 분들 그렇죠 그건 국정원이랄지 경찰이랄지 아니면 검찰서 올라온 정보거든요 물론 그걸 가지고 있다가 경우에 따라서 터뜨린 경우도 있겠죠 약간 첩보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기가 어렵고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도 됐고요 검찰 자체가 그전부터 수사를 쭉 진행하다가 갑자기 구속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 자체를 전체적으로 음모로 봐버리면 모든 게 정말 색관계에서 음모밖에 될 수 없다고 보고요 지금 이성균 씨와 같은 사건은 이건 음모로 가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이게 마약수사라는 게요 그냥 가지고 있다 터뜨린 게 아니고 사실은 인천경찰청에서 내사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내사였어요 그러면 인천경찰청에서 용산하고 대화하다가 이때 터뜨려 그렇게 터뜨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사라는 건 이렇게 막 하다가 지금 사실은 관련된 여정업원, 유흥업소 실장이 구속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수사를 하면서 이성균에 대한 혐의가 포착이 되니까 피의자로 입건된 건데 그렇습니다 이걸 마치 이슈는 이슈로 돕는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다 계획을 짤 수가 있는 건가 그건 신의 영역이지 신의 영역이요 경찰청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아니까 훨씬 10년, 20년 전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이 사건 하나만 볼 때는 그게 수사 과정도 그렇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보니까 펠러분들이 막 손을 드세요 지금 여대 차례대로 제가 바로 이렇게 드릴게요 우선 이승환 전 행정관 말씀하시고 김성환 평론가 하시고 정태근 이렇게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이승환 전 행정관 지금 여당은 정쟁 현수막까지 다 내리고 정치 변화를 하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 보시기에 피곤합니다 김의겸의 거짓말, 정청래의 막말 이경의 음모론까지 민주당이 제기하는 음모론을 보면 이 세상은 무슨 프리메이션이 지배하는 것 같아요 프리메이션이요? 우린 거기에서 하나의 무슨 종이 인형처럼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주당의 이런 음모론이 지금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에 넷플릭스에서 이번 원정 관련 드라마 왜 안 나오냐 했을 때 서영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넷플릭스 전화에서 안 나오는 거 아니냐 이번에 이태현 참사 관련 파라마운트의 영화 크러쉬 왜 한국에서 개봉 안 하냐 이거 가지고 정부가 막은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판권 계약이 안 되는 걸로 드러난 거죠 그런데 민주당의 음모론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세월호 사태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무슨 얘기 있었습니까? 이거 인신공양한 거다 팔선녀가 선녀탕에서 모든 걸 다 주도한다 인신공양설 그리고 그 시간에 대통령이 드라마 봤다 비아그라를 샀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민주당이 이런 음모론들을 어디서 가져오냐면 커뮤니티의 썰들에서 가져와서 중앙정치로 가지고 옵니다 이거에 중앙에서 나온 얘기를 중앙에서 어떤 정책과 데이터와 이런 근거가 커뮤니티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커뮤니티에서 나온 썰을 중앙정치로 가지고 오는 이런 좀 비열한 행태는 이제 그만둬야죠 자 이번에는 이승환 전 행정과의 말씀을 김성환 총론가가 곰곰이 귀담아 드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시죠 아니요 시중에 떠도는 음모론을 지금 다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음모론 확산에 기여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음모론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건강 이상설 잠자다가 막 심장마비 때문에 침대에서 콩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SNS 기반의 매체가 보도를 했어요 크렘린국에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했는데요 사람들은 실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애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크렘린국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음모론이 확산되는 거예요 음모론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왜 이번에 음모론이 확산되느냐 그러니까 관련성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김성애 의전비서관 딸 학폭 문제 나왔잖아요 대통령실에서 막 서둘러서 사표받고 서둘러서 덮는 것 같은 모양이에요 딸 학폭 문제 이거 정말 제대로 처리한 거가 맞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하나 갖게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성규 씨 마약사건요 이거 마약사건은 내사 중인데 공개 좀처럼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사 중인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요 마약사건 피의자들이 다 도망가버리잖아요 증거인멸을 해버릴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내사 중인 경우에는 특히 유명 연예인 관련된 사건이 외부로 잘 공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에 버젓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입건되고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런 소식이 나온 거예요 왜 그럼 그게 나왔을까? 물론 그거를 협박했다고 하는 유흥업소 여조공원이 그걸 흘렸다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하고 저도 얘기를 해봤는데 그것도 또한 혹시 뭔가 형량과 관련된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뭔가 잘 안 맞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겹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진짜 그런 거 아닐까라고 하는 음모론이 퍼진다는 거예요 정치권이 음모론을 확산하는데 기여했느냐 안 했느냐는 별도로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 자체는 음모론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태근 전님 저는 왜 음모론이 확산되어야 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어제도 여기 뉴스와에 대해서 마약 문제를 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수사권 문제를 가지고 막 싸우시는데 갑자기 수사권으로 어제 나오신 분들이 토론을 벌였어요 갑자기요 지금 제가 보기에 윤석열 정부 수준이 이렇게 뭘 덮고 끊어서 덮고 그럴 수준도 안 돼요 이게 뭐 칭찬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겁니까? 제가 꼭 짓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민주당은 국회에서 170석을 갖고 있는 사실상의 분점정부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음모론 제기할 시간에 지금 국회에서 곧 예산 심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마약 중독자 치료 예산을 올해 복지부가 28억 6천을 올렸어요 기재부에 그런데 이것의 85%를 잘랐어요 그래서 지금 4억 얼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기껏 치료 대상이 300명이에요 그런데 한 해 마약으로 잡히는 사람들이 1만 명이 넘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하라고 국회에 다수수석 준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그렇게 마약 사범들 때문에 암몸이 뚫렸다 관세청이 어떻다 그래서 관세청은 지금 숫자 늘려요? 그러면 과거에 본인들이 수사권 문제 때문에 마약수사청을 만들려고 하다가 못했지만 지금은 인사 예산 다 분리하는 걸로 해서 마약수사청 만들어라 그렇게 하는 게 국회 다수당의 책무지요 앉아서 지금 아니면 말고식에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마약 문제는 심각한 거고 거기에 정보뿐만 아니라 국회의 다수수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 음모론 나오니까 좀 뜨거워졌는데 일단 사실은 민주당의 지도부 차원은 아니고 사실은 부대변인 약간 당직을 맡은 분들이 이 얘기를 꺼내서 지금 이게 커뮤니티상에서 막 시끌시끌하게 얘기가 되고 서로 막 공방 듣고 그래요 그게 좀 소재로 달아봤고요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